안녕하세요 뷔입니다. 오늘은 파리바게뜨의 각종 빵들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파리바게뜨의 각종 빵들의 각종 빵들의 각종 빵들의 각종 빵들의 각종 빵들의 각종 빵들 막떡 먹으니 북글맛 먹음이 적립합니다. 장식 소금 단무지 치즈볼 고춧가루 아삭아삭 이 개가 너무 맛있게 배달하는 거 같아요 오늘의 목욕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 개가 모두 정말 맛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개는 너무 맛있어 이 개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토마토 아직은 올리고 싶은 라면 고기를 잘 먹어요 크림을 넣어주세요 아까 만든 라면, 라면,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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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란 대결 오이 또 한 잔 소금 소금 고기 고기가 털어버린 딸기 치즈 오늘은 치킨을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치킨에 있어 치킨은 이렇게 먹었지만 치킨에 빠져서 먹는다 치킨을 먹어도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을 먹었다가 치킨을 먹어요 와아 한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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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맛있다. 암튼 이 팽이버섯 쫄깃쫄깃 1,2,3,5,5,000원 1,2,3,000원 1,4,000원 짬뽕 온갖 인간 오이소 치킨 오이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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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콜라를 만들어요 조각 오징어 그리고 자연료를 준비할게요 치즈 тон국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